자, 가자. 가시죠. 자, 좀 넓게 넓게 씁시다. 본인께 안 보이니까 다 알려주세요. 본인 것만. 잠깐만, 오케이. 느낌 왔어. 동, 동네방네. 동그라미. 느낌이 확 왔어, 지금. 뭔지 알아? 동으로는 시작할 수밖에 없어. 동으로 끝나는 거 없어. 동이 끝나는 게 있나? 남과자동 뭐 이런 게 없네. 아니, 동남. 동그라미 아니면 동서남북 둘 중에 하나야. 틀리만 하나, 진짜. 약간 느낌 있지? 어? 저희 이번에 2라운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본인 글자는 알고 계시죠? 종, 종민이 형 아니면 다 아는 거야. 그 자리에서 바로 손 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동그라미, 동그라미 해볼게요. 준비. 해볼게요, 진짜. 시작. 정답. 정답. 네. 동그라미. 겸비를 이탈하였습니다. 맞았어. 뭐야? 자. 봤어요? 진짜로. 동그라미. 맞혔어. 뭐야? 아쉽지만 이제 세윤이 형은 하차, 하차래. 너 이거는 하차래야, 하차래. 하차. 하차. 아 reflective 엄청. 너 이거는 하차래야, 하차래. 하차. 하차. 나... 맞아, 진짜로. 정답은. 너 뭔데? 나 동! 아... 조삐지. 잠깐만, 잠깐만 여기 와보세요. 상의를. 네가 알아. 나 골짜 있다니까. 그렇죠. 동을 잡는 순간 느꼈지. 동은 절대 마지막으로 갈 수 없어. 그렇지. 스타트야. 동거리 맞지. 네, 우선 맞는데 원래 제작진의 의도가 찍어, 찍어. 이런 거 다 찍어. 이런 거 다 찍어. 은행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고 그런 재미난 그림을 보고 그런 의도가 있었으니까 되게 재미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나 지금 시간이 좀 중요하잖아요. 콜라 같은 거 얘기해 주시던가. 나쁘지 않지? 좋습니다. 아주 좋아. 아주 좋지. 맞아, 맞아. 이거 줘야 돼. 이거는 너무 억울하잖아. 참전을 할게. 참전을 할게. 천재지변입니다. 이거 천재지변? 지난주에 나한테 핫하라고 했잖아. 나 아직도 우물이 여기 있어. 주피디 가지 말고 시켜가지고 이렇게 가고 우리 게임을 계속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이거 봐, 실수잖아. 상의해가지고 적절히 보상하겠습니다. 상의 시간 30초 드릴게요. 지금 콜로 하나라도 우리 지금 사올까? 그냥 얘기할게요. 내 것도 하나만. 이제 두 번째 퇴근자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 정답! 농담, 농담. 나이도 정답! 지윤 씨, 퇴근!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저쪽이랑 한번 걸으시죠, 형님. 그럴까? 나이 있으신 분들끼리. 애를 한번 보면 전으로는 못 돌아가는데 아니, 없으면 그냥 없이 살아낸다고. 근데 되게 기쁨이야. 아, 그리고 또 달라요, 여기? 장난 아니야. 진짜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완전히 다른 세상. 아... 뭐야, 이건 생각은 있나 봐? 얘를 열매가 안 남는 애들인가 본데? 뭐... 그런 은행 뒤에 나무도 있어? 네. 암컷 안 쓸 수 있지 않나? 장난 아니야. 우리 집 앞에 맨날 트럭 그게 와. 나무를 다 흔들어. 이거 가져가서 먹나? 발렌시아 남부 쪽 가면 그냥 거리지. 거기에 다 오렌지 남아야. 그것도 우리 은행나무 털듯이 와. 또 흔들어 오렌지 다 떨어진 거 다 먹어. 여유롭네. 여유롭네. 인생도 짧고. 딘딘도 짧고. 가을은 짧아도 너무 짧다. 깊어가는 계절 가을의 끝에서 인사드립니다. 1번! 예! 제가 1번! 1번! 진짜. 저는 이렇게 조금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할 말이 없군요. 그 및 안다!